안녕하세요 청년농부 한태용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각 시골에는 면민체육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양성면 면민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체육대회에 오늘 참석을 했는데 왜 복장을 이렇게 가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광스럽게도 시상도 받고 그리고 양성면 어르신들 앞에서 행사 공연도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양성면민체육대회에서 대농이분들도 한번 시골의 체육대회는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상자분들께서는 공부도가 앞으로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멋있다 아 멋있어 넌 네? 아 멋있어 넌 너무 점점 멋있어 protocols 아 Stelliz題도 해 선물idelim 아 잘 childcare 저희가 영상 잘 되었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안해 아 그래요 지금 많이 안해 아니 다음은 16번째 미산이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미산리는 마을이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경치가 적고 마을 앞으로 맑은 냄물이 흘러 미리대나 불려지고 있으며 미산 1, 2, 3리 3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맨 윗마을인 미산 1, 2는 상총, 미산 1, 2는 중총, 미산 3리는 마을 인구의 약수가 나온다고 하여 약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교가 있는 미리대 성지와 주변 병관이 수변 상과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우리의 아비를 가로막을 때 널 봐 언제나 머리 곁에 내가 있어 두 번 더 위대고 있을 테니 이런게 오해 오해 기회가 너를 지켜줄게 나를 믿고 가 시작 최선еля 1월 모두의 널에 우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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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와 같은 내 사랑이야 사랑 하나 하나뿐인 다음은 윤종군 국회의원님께서 표창패를 수여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면 한태웅님 표창패 양성면 한태웅 표창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2024년 8월 24일 국회의원 윤종군 우선 스마트 긴웃구 racket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계상자께서라 잡아두고 호명들까지 이곳에서 홈평 배송을inum 앞으로도 따끈따끈 아니에요. 근데 햇빛은 없어요. 아세요.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참가하셔서 하나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승민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자 반대쪽 준비됐을까요? 준비됐으면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준비해. 앞에 라인 지켜주세요. 좀만 더 뒤로 가세요. 더 뒤로 더 뒤로. 출발! 군유 회장님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장님들 잘 뛴네요. 우리 노인 회장님들 뛰니다. 이 노래가 나와요. 아 우리 노인 회장님들 Chiuli 먼지 무섭지 지금 현재 비가 오는 여기를 좀 합치신 가겠습니다. 마을 분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이따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좋은 공연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을끼리 건배 네 우리 양성면 제14회 면민체육대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체육대회 때마다 청년농부 한태웅 우리 양성면의 농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심은 배추가 좀 전에 비가 와서 아주 다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일은 뭐냐면 아침에 논두렁에 가서 주제를 줬는데 비가 와서 지금 찝찝합니다. 농사를 짓다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그 즐거운 기분 안 좋은 기분을 연민체육대회에서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KBS 아침마당에서 저에게 노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제목은 청년농부 한태웅입니다라는 노래인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네 바로 제 노래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청년농부 한태웅입니다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계절따라 꽃이 피고 계절따라 풍량 가설이 밤하늘은 별이 촘촘히 얼판내는 황금빛이 오랫절 바로 여기가 문은 놓습니다 거짓없는 문과 땅방울 때 사람들은 도시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났지만 맹세가 나에게 좋아 우리만큼의 거듭을 보고 청량농구한대입니다 계절따라 보글빛과 황스럽게 잊어가네 눈물 베고 눈물 황소 일선 바쁜 희찬들 바로 여기가 명백한 체육대에 거짓없는 문과 땅방울 때 사랑해 사랑해 고시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났지만 맹세가 나에게 좋아 사랑해 우리만큼의 거듭을 보고 청량농구한대입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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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났지만 맹세가 나에게 좋아 우리만큼의 거듭을 보고 청량농구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 14회 양섬 명민 체육대에 와서 이렇게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또 몇 년만에 이렇게 체육대가 열렸는데요 또 한번 이제 어르신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바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량농구 한태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용인의 농촌키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태용인의 농촌키즈 문제는 사람이 할 일은 다 해 놓고 이제 하늘에 맡긴다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는데요 이거의 정답은 바로 네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사자성어죠 진인사 대천명은 제자오명이기도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사람이 할 일은 다 해 놓고 하늘에 맡긴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조생종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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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수확할 예정인데요 조생종벽 태용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또 정답자분을 말씀드려야죠 정답자분은 바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로 달마달마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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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마달마님께서는 태용위를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닉네임과 함께 전화번호와 함께 010-657-9636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로 새로운 태용위를 농촌투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벽들은 조생종벽입니다 조생종벽이기도 하지만 조생종벽은 여름에 비기 때문에 크게 비는 절기가 따로 없는데 일반 벽 그러니까 중만생종이죠 10월이 넘어서 비는 벼는 이맘때 벼야 수분도 안 나오고 벼가 건조도 빨리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한번 내려주면 이제 이 벼들이 금방 고시라져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중만생종 벼들은 달포가 남았습니다 수확하려면 하지만 이 농촌에 옛날 이제 우리의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제가 금주 문제를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물론 서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리가 맞지만 서리를 옛날에는 이것이것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것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새우위 5kg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여름에 제 논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논들은 중만생종이라 이렇게 아주 퍼런데 제 논은 조생종을 올해 제가 조금 심어 봐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생종 벼도 이렇게까지 수확을 해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